1프로TV 설 연휴에 못 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슬라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샀다는 테슬라 테슬라가 다시 900달러 때 올라갔습니까 네 올라갔죠 축하드립니다 아닌가요 축하드린 건 아닌가 여튼 테슬라가 다시 힘을 좀 받고 있군요 왜 이렇게 실적 때문입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사실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오른 사항은 아니고요 12월달 판매 데이터 나오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다가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4분기 호시적 발표하고 나서도 오히려 주가는 좀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조금 불안한 모양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테슬라에 뭐 리콜이 있었어요? 리콜 발표된 게 있었죠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정도에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무슨 리콜이에요 이거는? 그 지금 미국 쪽에서 FSD 베타 테스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능상에 좀 안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지적이 나와서 그거를 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련된 리콜이에요? 뭐 일단 FSD 베타 테스터에만 좀 한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전체적인 차량의 결함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만 좀 수정을 하면 되는 문제라서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 어제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그 뉴스가 동시에 나오면서 좀 그 리콜 때문에 빠진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면 그 테슬라는 원격으로 다 되잖아요 어 다 되죠 원격으로 그냥 고치면 되겠네요 굳이 어디 매장으로 서비스 센터 올 필요도 없이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그 이게 어떤 기능이었었냐면 그 이제 교차로에서 스탑사인이 나왔을 때 차가 완전히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슬라 FSD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완전히 정지를 안 하고 이제는 슬금슬금 지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네 그런 기능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안전상에 왜 교통법규를 어기도록 이제는 FSD가 훈련이 돼 있냐라고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됐고 정치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테슬라가 굉장히 좀 어떤 혁신의 선봉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되면 좀 공격도 많이 받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긴 했죠 아 그렇습니까 테슬라는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최근 들어서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정기차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주가 급등락폭이 굉장히 큰 편인데 사실 이제 상반기 중에는 조금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고 작년 4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서 조금 이슈가 될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차 라인업이 좀 많이 뒤로 미뤄졌다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신차 라인업 원래 예정된 게 뭐 있었나요? 사이버트럭 말고 사이버트럭이 원래 올해 안으로 출시가 될 거다라고 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좀 실차가 좀 뒤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모델2라고 이제는 많이들 얘기를 했었던 한 2만 5천 달러일 정도로 나왔었던 저가형 차량 이것도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시장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번에 이제는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지금 모델2는 내부적으로 전혀 준비하고 있는 바가 없다 모델3 하위 버전이군요 하위 모델이죠 2만 5천 달러니까 굉장히 좀 저가형으로 나오는 모델이었었는데 이게 새롭게 좀 볼륨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모델 출시 라인을 좀 많이 밀렸죠 일단 올해 이제는 진짜 출시가 없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모델 라인업들이 다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왜 사이버트럭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반도체 수급 차질 이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급 차질이나 뭐 다른 파트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파트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차를 출시해봤자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들도 다 생산해서 팔지도 못하는데 뭐 신차를 내봤자 물량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출시해 의미가 없다 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좀 코스트 쪽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을 현재 출시했었을 때 바로 이제는 좀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조금 더 엔지니어링이 더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코스트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 테슬라의 지금 현재 스케줄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이거는 테슬라한테 호재일 수도 있습니까 혹시? 호재일 수 있느냐 글쎄요 딱히 호재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는 정해진 스케줄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게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제대로 이제는 다 되고 있구나 네 네 네 라고 좀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익성 면에서는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를 계속 만드는 게 돈은 좀 덜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아 맞습니다 돈이 덜 드는 거는 맞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차 모델을 좀 출시를 해서 이제는 새롭게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좀 모습이 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탑라인이 빠르게 성장하려면 신차가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가 올해 기준에 있는 모델들 가지고선도 50% 이상 판매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신차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을 좀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테슬라 나오면서 또 대학마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각광받았던 리비안이니 또 루시드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건가요?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이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최근에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쯤에는 미국에서 이제는 전기차 관련된 법안들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가 다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시를 했었던 게 기존에 이제는 7,500달러 보조금이 택스 크레딧이 전기차 대당 나갔었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5,000달러를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5,000달러를 더 주는데 조건이 500달러는 그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가 미국에서 생산이 됐었을 때 그리고 4,500달러는 이제는 미국의 노조가 이제는 있는 공장에서 생산이 됐었을 때 이제는 총 12,500달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극렬하게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금 2B 보조금 전체가 지금 통과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나갔던 것도? 기존에는 사실은 그 7,500달러가 그거는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메이커별 20만 대라는 캡이 있었습니다 캡이 있어가지고 테슬라랑 이제는 GN 같은 경우는 이미 해당 사항이 없고요 뭐 나머지 메이커들은 받고는 있는데 그 캡도 이번에 같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좀 많이 기대를 했죠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전체 시장이 확 커질 걸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보조금 법안 처리가 지금 굉장히 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상원 상태를 보게 되면은 민주당 공안하고 50대 50으로 이제 딱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맨친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지금 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좀 센티멘트의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에 들어왔는데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적 혹은 뭐 이견 견해 사이버 트럭 계획이 미뤄진 게 그 협력사 스틸 다이나믹스라는데 2조 4천억의 철강 공장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이다 그래서 콜드 스틸 스페이스 X 소량 생산은 가능한데 글로벌 대량 생산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사이버 트럭이 지금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파츠들이 다 좀 엔지니어링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제가 반도체 문제도 있고 반도체 문제도 있고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사실은 4680 배터리 양산 쪽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트 쪽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코스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거든요 근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를 탑재해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일로버스가 얘기를 했었고 그 4680 배터리 양산 스케줄하고 굉장히 좀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다른 차들이랑 배터리가 다른가요? 혹시? 다르죠 차세대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4680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사이버 트럭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프라이스 레인지를 맞추려면 또 이제는 차세대 배터리가 들어가서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 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여러 파츠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봤을 때는 뭐 앞서 말씀하신 그런 강판 쪽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핵심적으로는 배터리 쪽 4680 배터리 양산 문제 그리고 4680 배터리의 수요 문제 좀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다 겹쳐가지고 나타난 문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셨던 리비안과 루시드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여기는 뭐 차가 언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양산 플랜들이 일단은 리비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타겟을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간으로 이제 한 1200대 이상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000대 정도밖에 이제 판매 생산을 못하면서 연간? 연간 하루에 3대예요? 아 그렇지 않고요 이제는 4분기 들어서 이제는 11월 12월 달 뭐 이때 들어서부터 4분기 들어서 이제는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네 얼마 안 됐죠 그 기간 동안 이제는 생산을 했었던 물량들인데 작년에 이제는 그 타겟을 좀 못 맞췄었고 그리고 올해 연초에 들어서도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비 스타트업 메이커들이 초기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생산 스케줄을 못 맞추는 거 그리고 양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데 지금 양산을 하기 위해서 램프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타겟을 조금 미스한 걸로 보이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판매 데이터를 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뭐 비슷하게 역시 프로덕션이 원활하게 되고는 있지만 기대치를 맞출 수 있을지는 약간 좀 미지수인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서플라이첸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이제는 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 회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 뉴스 플로우는 아주 우호적이기보다는 조금 중립 내지는 좀 네거티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포드랑 GM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생산 관련해서 포드랑 GM은 전기차 생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가이던스는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포드 GM 같은 경우에는 계획한 대로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좀 플랜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 픽업트럭 시장을 조금 먼저 선점한다는 게 좀 의미 있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포드는 아직 작년 4분기 시적 발표를 안 했고요 GM이 이제는 이틀 전에 시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주기는 했어요 올해 가이던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셔서 어느 정도 줬죠? 올해 이제는 연간 판매대수가 작년 대비해서 25%에서 30% 정도 증가를 할 것 같다 전기차 부분? 전체적으로 30% 정도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랑 내년 2년에 걸쳐서 전기차를 40만 대 정도 미국 내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GM 제일 잘 팔린 차가 뭡니까? 실버라도 픽업트럭이 가장 많이 팔리죠 그게 이제 전기차로도 나오는 거죠? 내년도에 출시됩니다 2023년 봄에 이제는 전기차가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허머 EV가 얼마 전에 출시가 돼서 이제 좀 딜리버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캐딜락에서 뭐 리릭이라든지 뭐 이런 차동들이 이제 전기차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캐딜락도 GM 거군요? 그렇죠 캐딜락도 GM 거죠 GM이 사실은 작년 4분기 때 볼트 EV 생산을 좀 중단을 했었어요 그 배터리 화재 사건 때문에 생산을 좀 중단을 하고 이제는 배터리 교체 작업 들어가면서 작년 4분기 때는 판매를 아예 못했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는 또 전기차 생산에 좀 박차를 가겠다 이렇게 플레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쪽에 무게를 더 두는 게 명확한 거죠? 명확합니다 굉장히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거기에 있어서 시장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조금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파츠 서플라이가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들 원하는 만큼 저렇게 생산을 할 수 있을까 다들 저렇게 엄청나게 늘겠다는 전기차 판매를 원활하게 되는 게 맞냐 좀 이런 리스크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는 원자대 가격이 너무 세게 올랐다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이제는 올해 배터리 가격을 좀 추산을 하는 걸 보면 지난 10년 동안 배터리 가격이 연간으로 올랐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매년 해가 지나면서 배터리 코스트가 계속 떨어졌었는데 아마도 2022년이 처음으로 배터리 코스트가 올라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유리굳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코스트 쪽에서도 워낙 이제는 배터리 원자재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코스트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죄다 전기차를 열심히 막 지금보다 몇 배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원래 대량 생산을 하면은 코스트가 내려가는 게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더 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코스트가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배터리 수요는 이제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겠죠. 배터리 수요는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 이쪽은 전기차 쪽은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50% 이상 판매 성장률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도 50% 이상 판매는 증가를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는 올해도 이제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전기차 쪽은 50%, 100% 늘었다고 하는 게 워낙 이제 시작 자체가 좀 숫자가 적어갖고 감시가 안 오더라고요 현대 기아차가 지금 작년에 한 18만 대 정도 했을 거고요 작년에 18만 대? 네, 작년에 18만 대 현대 기아차 합산으로 그리고 올해 이제는 30만 대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뭐 아이오닉이랑 EV6? EV6, 아이오닉5 이게 이제 메인이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 니로 또 이제는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는 굉장히 또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아 그렇습니까? 고차들은 세계적으로도 선호도가 괜찮습니까?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막 진출하는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비교했었을 때 전기차 비중이 높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중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이 유럽 그리고 미국이 이제는 유럽 시장 절반도 안 되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미국이 이제 좀 막 시장이 개화를 하는 걸로 올해 좀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는 영 별로 이렇게 움직임 없습니까? 일본 차 중에서 혼다, 니산 같은 경우 도요타는 사실은 전기차에서 굉장히 좀 후발주자고요 지금 전기차 모델이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 전기차 모델 판매하는 게 중국 말고 없고 니산이 이제 르노, 니산이 이제는 얼라이언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3차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 굉장히 또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혼다도 약간 좀 미지근하죠 혼다도 전기차를 많이 파는 메이커는 아니죠 그러면 진짜 잘하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이제 일본 차랑 많이 경쟁을 좀 할 텐데 그래도 이제 가성비 면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차에서 일본 차가 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 미국 시장을 한번 잘 흔들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한 생각입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를 달성을 했죠 10% 달성을 했고 1월 달 판매 데이터도 이제는 발표가 됐는데 1월 기준으로 최대 판매를 또 미국에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굉장히 좀 잘 팔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작년에 점유율 10%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대 시장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판매 많이 늘고 있고 지금 점유율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생산에는 아이오닉5나 EV6나 아니면 니로 같은 게 생산은 전혀 문제 없습니까? 계획대로? 생산은 작년에 좀 잘 안 됐었죠 생산이 작년에 좀 원활하지 못했었고 그럼 반도체 문제인가요? 반도체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쪽은 사실 배터리 수급 문제는 없고요 배터리보다는 차량 반도체 이슈가 좀 있는데 아마도 올해 상반기까지도 어느 정도 차량 반도체가 좀 병목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가 되면 이게 좀 풀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생산이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 전기차 생산에 예를 들면 생산 라인이 제대로 없다든지 아니면 노조가 반대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생산 라인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인은 100% 풀리 가동해가지고 캐파가 문제다 뭐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자체를 반대를 한다라기보다는 생산을 하되 반대급부로 정년 연장을 해달라 아니면 고용 보장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매년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생산 자체를 막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 그런데 여기 오시는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 어떤 분 말씀을 들어도 현대차가 참 문제없이 여러 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안 갈까 늘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지금 좀 뭐 결국에는 좀 수급적인 영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이 봤었을 때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잘 갖춰진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완성차들의 그 기대감이 좀 한 몸에 좀 쏠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나 GM이나 뭐 이런 배터리 플랜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야 할 거냐 뭐 배터리 쪽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 뭐 특히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내재하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유럽 시장 내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가 기반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가장 이제는 덩치가 큰 완성차가 나서가지고 거기에 또 투자를 하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한 몸에 받는 좀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워낙 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시가총이 크다 보니까 좀 이런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사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근데 PR 기준으로 봤을 때 기아차 같은 경우가 올해 기준으로 이제는 5배 5.5배에서 6배 사이 정도 현대차가 높다고는 하지만 7배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정말 굉장히 낮은 이런 상황입니다 왜 낮을까요? 왜 평가를 안 해줄까요? 그렇...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뭘 생각해도 나쁠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혹시 뭔가를 시장은 또 보고 있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뭐랄까 이거 뭐 아주 그냥 음모론 같은 얘기인데 음모론? 하여튼 뭐 별로 근거는 별로 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현대라든지 뭐 이런 몇몇 브랜드들이 열심히 전기차 이렇게 막 닦아 놓으면 결국 이제 도요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빵 터뜨려서 역시 도요다였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현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아니 기존 차도 잘 팔아 전기차도 잘 팔아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차를 그렇게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지배구조 때문에 그런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얘기하셔요? 그 부분은 저도 뭐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가 그냥? 컨센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국내 주시장 수급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좀 글로벌 중지 대비해서 좀 언더퍼폼을 분명히 좀 했었고 그리고 뭐 올해 들어와서도 이제는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 사항이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좀 안 좋았다는 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밸류 체인들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좀 분산된 효과 전기차 하면은 뭐 2차전지 우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완성차가 이제는 좀 부가적인 걸로 좀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주가가 잘 안 가는 좀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지금 생산이나 판매 쪽에서는 생산은 조금 부진하지만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뭐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도 올해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현대차 기하차 둘 다 뭐 올해 전년 대비해서 수익성하고 그리고 탑라인 다 개선되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SUV랑 제네시스도 많이 팔아서 비중도 높아서 수익도 괜찮다면서요 수익성 높아졌죠 뭐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5% 후반대 기아차는 거의 뭐 7%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성이 뭐 과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이재연구위원이 보실 때 내가 자동차주 국적 가리지 않고 어딘가에 좀 투자하고 싶다 지금 상황에서 어디를 제일 좋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는 사실은 전기차 특히 이제는 EV 퓨어 플레이어들을 투자하기에는 좋은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 윈들이 있죠 미국 쪽에서 법안 이슈라든지 아니면 코스트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전기차들이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좀 판매가 몰리게 되고 그리고 또 올해 신자들도 상반기 때 기존 OEM들이 많이 출시를 하면서 좀 경쟁이 심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좀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가 아무래도 좀 이제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때가 아닐까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특히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들은 좀 예상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는 지금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OEM들 부품사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는 완성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이 하반기는 돼야지 좋아지기 때문에 생산이 상반기 때 세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서 부품사보다는 완성차가 더 나은 국민이 될 것 같고 글로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미국 쪽 메이커들 GM이나 포드가 올해 상반기 때 공격적으로 전기차도 출시를 하고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판매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하반기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뭐 이제는 1분기 2분기 되면서 QOQ로 계속 좀 올라오는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쪽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그래도 흐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상반기 때 상반기는 이제는 글로벌 OEM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 하반기 되면 이제는 전기차 퓨어 플레어나 아니면 부품사들의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OEM이라고 하면 아 이제는 GM,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 도요타 뭐 이런 아 그런 데가 OEM이에요? 네 왜? OEM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게 OEM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자기가 직접 파는 건 아니죠 조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어 1, 티어 2, 티어 3로 돼 있는 이제는 부품 공급사들이 완성된 파츠 모듈들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조립한 회사군요? 조립해서 판매한 회사군요? 현대 뭐 이런 데들은? 그 비즈니스가 제일 크죠 네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네 글로벌 OEM들이 상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고 그 글로벌 OEM들 가운데 조금 더 좋아보인 회사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비슷해 보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미국 업체들이 가장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는 미국 쪽이 작년 하반기 때 좀 앉았었던 거를 딛고선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미국 쪽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동차 투자가 물론 이제 다들 어떤 분야든 쉬운 분야 있겠습니까만 자동차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 2년 전쯤에 테슬라나 투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도 이제 대충 그렇게 가는 시장은 끝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자동차 그리고 뭐 특히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 봤습니다 아 앞으로 자동차 뭐 어마어마하게 또 성장할 만한 전기차 관련해서 뭐 분명히 이슈들은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이재일 연구위원님 종종 또 모시면서 자동차 급변사태 나올 때마다 좀 도움 말씀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